여러분들, 화학을 못했어요. 이 선수들이 뭐가 매력인지, 이 선수들이 어떤 게 매력인지, 이 선수들이 어떤 플레이를 했을 때 좋은지 몰라. 왜 모르겠어? Y 스카우트로 하이라이트를 본 거니까. Y 스카우트로 선수들을 보고, Y 스카우트로, 어, 디스 플레이어 이즈 굿, 라아, 오케이, 이즈 굿. 이러고 그냥 씨발 쓰는 거야. 자, 오늘 경기 우리나라가 웨일스랑 이제 대한민국의 경기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클린스만의 감독의 전술을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있냐? 클린스만의 전술은 클린합니다. 깨끗해요. 깨끗해, 그냥. 너무 클린해가지고 볼 게 없어. 청소부를 고용했는데, 너무 클린하니까 어떻게, 청소를 못해. 그냥 그거야. 청소를 하려고 간 거야. 근데 너무 클린하네. 내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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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짜증나는 게 뭐냐면, 1대1을 걸려고 합니다. 1대1을 걸어서, 사이드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거야, 지금. 자, 우리나라에서 1대1이 좋은 선수들 누가 있습니까? 오늘 대표팀에 뽑힌 선수들 중에 1대1이 좋은 선수들이 누가 있어요? 일단 주전으로 뛰는 선수면 손흥민 선수가 있죠. 그 다음이 누가 있어요? 황희찬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문선민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선수들이 있어.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 보세요. 상대가 전술이 어땠어요? 5, 4, 1을 써. 그러면 정발로 돌파를 한다고 치자. 크로스를 올려. 혼자서 4명 상대로 헤딩을 어떻게 했다. 아니, 혼자서 4명 상대로 정발 크로스 올라오는 걸 어떻게 했다냐고. 일단 그게 불가능하잖아. 왜 정발로 공격을 못 하냐. 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상대가 여기서 파이백을 이렇게 만들고 있단 말이야. 여기서 정발잡이라고 칩시다. 상대가 이렇게 다 4명이 또 이렇게 내려와 있고. 이 앞에 한 명이 있어. 그러면 여기 지금 황희조 들어가 있고. 황인범 뭐 이런 데 들어가 있고. 손흥민 선수가 뭐 이런 데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이재성이랑 누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있다고 치면 볼이 들어갑니다. 이 선수가 공을 잡으면 지금 몇 대 몇이에요 일단. 한 명 당연히 붙겠죠. 정발로 올라간다고 쳤을 때 파이백이니까 어떡해. 얘가 커버 오겠죠. 그럼 정발로 치는 순간 어차피 쌈싸먹혀서 크로스가 일단 애초에 올라가기가 힘들어. 그럼 여기는 내가 이거 커버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결국 키 크네. 키 크네. 이렇게 땡겨 올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 선수들이 이거 뛰어들어오지도 않고 여기 있어. 그리고 조기성 하나 남겨놓고 크로스 올리는 거야. 이거 어떻게 했다. 이걸 어떻게 했다냐고. 그리고 두 번째. 자 일단 정발잡이를 놓고 플레이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일단 선반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홍현석이 이번 시즌 어디서 잘했나요? 이재성 선수가 이번 시즌 어디서 잘했나요? 중앙이야. 중앙에서 잘하던 선수 두 명을 어디다 떼요? 양쪽 윙에 띄게요. 그리고 황인범이 지난 몇 년간 벤투호에서 어디서 잘했나요? 수미자리야. 아래쪽에서 후방 빌드업을 잘했어. 근데 황인범을 어디다 띄게요? 공미에 띄게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어디서 잘했나요? 왼쪽 윙과 공격수로서 한 경기 나와서 뭐 했어요? 잘했죠? 손흥민을 플레이메이커로 쓰려고 하는데 수미자리까지 내려와서 플레이를 해. 그럼 뭐 해야 돼? 내려오지 말고 손흥민 위에서 뛰어라. 우리나라가 오늘 그나마 위협적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이게 뭔 어떤 장면이야?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가끔가다 하프스페이스 침투할 때 김민재가 때려주거나 가끔가다 오프사이드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뛰어들어가는 플레이가 나올 때 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잖아요. 이거 안 하고 여기서 뛰어. 그럼 여기서 뛰면 지시를 하든가. 지시도 안 해. 오늘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 정말 좋은 플레이를 왼쪽 윙에서도 보여주고 공격수에도 보여줬지만 오늘의 손흥민은 그냥 작년 시즌 스킵이에요. 콘텐츠 축구 때 슈팅이 손흥민이고 하는 역할은 작년 시즌 스킵. 작년 시즌 쌀이야. 손흥민한테 스킵처럼 뛰라고 하면 어떡하자는 거야 지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음은 또 뭐냐? 교체를 합니다. 어떤 교체를 가져갑니까 여러분들? 이순민 카드를 투입시켜요. 이순민 카드. 이순민 선수가 이번 시즌 어디서 활약했나요? 센터백. 수미. 여기서 활약을 했어. 이순민을 공위에 넣어. 왜 공위에 넣었을까? 난 고민을 해봤어. 이순민은 왜 공위에 넣었을까? 왜 갑자기 이순민을 썼을까? 이거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왜 이순민을 썼을까? 난 이것 때문에 쓴 것 같아. 슈퍼스타로 교체. 아 용병술. 이순민을 발탁했고. 그죠? 이 발탁한 선수가 웨일즈 들어와서 공위에 넣어서 이순민이 골을 넣거나 이순민이 공격 포인트를 올리거나 이순민이 뭔가 잘해.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순민을 공위에. 야. 클린스만. 클린하다. 이야. 수만이 형. 이야. 이건 뭐해. 자기 열심히 일한 거 같잖아. 자기가 열심히 일한 거 같잖아. 아 자기가 영국에 있었지만 자기가 뭐 챔스 조추첨도 갔지만 나는 다 든미팅을 했고 나는 그 순민이를 공위에 쓰려는 그 계획까지 다 했고. 그리고 또 어떤 플레이를 가져갑니까? 황희찬을 넣습니다. 황희찬을 넣는데 어디다 넣어? 우측 윙에다가. 그리고 결국 좌측으로 보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황희찬을 좌측에 보냈는데 좌측에 보냈으면 황희찬이 가장 잘 살아나는 법. 뭡니까? 뭘 뭐야. 언더래핑을 윙백이 나가주면서 황희찬에게 아이솔레이션 제공. 이야. 이기재를 옆에 붙여놓네. 와. 진짜 클린하다. 여러분들. 황희찬이 여기 있어. 그럼 전반전에 여기서 좋은 장면 그나마 한두 번 나온 게 뭡니까? 이기재가 언더래핑 나가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 볼이 이재성이나 누구한테 들어갔을 때 얘가 끌려나오면 이기재가 여기서 롤링해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 들어와서 이기재한테 볼 넣어줬을 때 여기서 조규성 보고 크로스 하나 올린 거 있죠? 요거. 그나마 볼만했어. 근데 후반전에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기재 언더래핑 안내보네. 황희찬이 여기 서있고 이기재가 여기 서있어. 그러니까 황희찬한테 볼을 넣어주려고 김민재가 하는데 이기재가 여기 서있으니까 뭐해? 넣어주기도 애매해. 뭐하자는 거야. 아니 뭐하자는 거야 이게. 진짜 선수를 여러분들 파악을 못했어요. 이 선수들이 뭐가 매력인지 이 선수들이 어떤 게 매력인지 이 선수들이 어떤 플레이를 했을 때 좋은지 몰라. 왜 모르겠어. 와이스카우트로 하이라이트를 본 거니까. 와이스카우트로 선수들을 보고 와이스카우트로 오우 디스플레이우 이즈 굿 라아 오케이 이즈 굿 이러고 그냥 씨발 쓰는 거야. 아니 진짜 축구 옆에는 많은 생각이 안 드나? 솔직히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벤투호 감독님이 있을 때 아시아 예선 최종 예선 치르고 이럴 때 이란이 내려가서 막 5백을 쓰고 4백을 쓰고 뭐 막 카타르가 내려가서 5백을 쓰고 4백을 쓰고 그 친구들이 오늘 웨이스만큼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득점을 못 가져갔으면 득점을 못 가져갔지 찬스 자체는 잘 만들었고 상대방이 내려져 있었어도 벤투호 때 우리가 좋은 축구를 통해서 상대를 위협하는 플레이는 많이 만들었잖아. 근데 위협적인 장면 자체를 못 만들잖아 오늘. 내가 왜 이 사진을 썼겠어. 손흥민 선수가 또 울고 싶은 거야 지금. 손흥민 선수가 또 지금 슬픔에 잠긴 거야. 오늘 박스 안에 슈팅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박스 안에 슈팅이 그게 말이 되냐고. 나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그리고 진짜 가장 킹 받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5백이 있는데 상대가 뭐 라인이 이 정도에 있어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킹 받는 게 뭐냐. 김민재가 공을 잡든 뭐 정승현이 여기서 공을 잡든 뭐 여기서 이기재가 공을 잡든 누가 공을 잡아. 그러면 조규성이 요 자리에서 요렇게 바드로 나오면서 얘네를 끌고 와고 잡아주면 차라리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뛰면서 이 패스를 보던가 해야지. 이거를 여기서 조규성 선수가 이렇게 돌아서 뛰는 걸 보면서 여기다가 롱킥을 붙이면 여기서 만약에 조규성 선수가 이걸 이겼다라고 치자고 그럼 조규성 선수가 이겨서 상대 크리스 매팜이랑 막 밴 데이비스랑 조로든 이렇게 있는데 홍현석 뛰어들어오는 거 보고 조규성 선수가 크로스 올리는 이 축구가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조규성이 사이드를 뛰는 게 맞는 거야? 그럴 거면 조규성 선수를 오른쪽 윙에 차라리 띄겨. 차라리 조규성 선수를 오른쪽 윙에 띄기고 손흥민 선수를 공격주에 띄기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뭐 누군가를 띄겨서 차라리 상대가 파이백을 이렇게 가져가면 내가 그냥 솔루션 하나 줄게 수만이 형 이 솔루션 나쁘지 않을 거야. 어차피 클린한 전술에 내가 색깔 하나 더 해줄게. 김민재가 여기서 공을 잡아 수만이 형 봐. 그럼 여기서 민재형이랑 정승현이랑 이기재 이렇게 스리백을 약 느낌으로 이렇게 서. 그리고 황해찬 이재성 벌려놓지 말고 넣어 안에다가. 손흥민 여기다 놓고 황인범 여기다 놓고 박용호랑 다 올려 이렇게. 서륭호까지 집어넣어 여기다가. 조규성 우측 윙에 띄기면 정승현이 공 가져있어서 존슨이 오잖아. 그럼 순기형한테 패스를 주고 여기서 볼을 김민재한테 줘. 그럼 여기서 김민재가 앞으로 딱 컨트롤 한 다음에 조규성 여기서 뛰어들어오면서 여기 6번 있죠 6번. 6번과 8번 사이에 그냥 킥을 붙여. 그럼 조규성이 뛰어들어오면서 여기서 뚝배기로 그냥 헤딩을 얻다 하냐. 여기다 어디다가 여기다 여기 어딘가 그냥 떨구는 거야. 여기 어딘가 그냥 헤딩을 싸움을 붙이면 이거 그냥 세컨볼 주워먹는 싸움만 했어도 오늘 두 골은 들어갔어. 진짜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 제가 하나도 안 하고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공 잡고 조규성 선수 여기 세운 다음에 조규성 선수가 이렇게 뛰어들어오면서 6번, 8번 사이에서 헤딩 싸움만 했어도 여기서 벤데이비스잖아 왼쪽 입에 피가 말랐을 거예요. 조규성이랑 헤딩 싸움 했어야 되면 그리고 조규성이 여기서 이렇게 뛰어들어가면 어차피 이 풀백은 못 잡아 조규성을. 그럼 조규성이 이렇게 뛰어들어가면서 여기서 헤딩 싸움만 해서 떨어지는 거 전방 압박만 잘 쳤어도 적어도 유호시팅 4개는 때렸겠다. 아니 진짜 적어도 유호시팅 4개는 때렸겠다. 4개. 왜 왜 왜 이 이 황금기에 왜 이 현재 우리나라 축구 지금 이 이 지금 발령도 32권 안에 최초로 대한민국 수비수가 들어간 이 상황에 뭐가 달라. 이게 지금 여기서 더 힘든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더 힘든 건 뭐냐면 내일 저녁에 황소농호 축구를 또 봐야 된다는 거야. 하프스페이스 축구를 또 봐야 돼. 하하하하하하 아 우리 줌할 예능 토트넘 돌려줘. 지옥주야 지옥주. 하하하하 수만이 형 제가 한마디만 해드릴게요. 어 세상은 줌 밖에 있구요. 세상의 일은 줌에서 안에서 하는게 아니라 아직 메타버스 시대가 오지 않았어요 수만이 형. 어 지금 메타버스가 온다 AI 시대가 온다 하지만 VR 뭐 AI 시대가 온다 라고 하지만 수만이 형 우리는 아직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수만이 형. 여기 메타버스 아니에요. 제발 출근하세요. 제발 출근 하셔서 근무하세요. 지금부터라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하 스트레스 받아 미치겠다 진짜.